2023 기아 스포티지 버서스, 현대 투싼, 스포일드 포어 초이스, you are spoiled by choice if you are shopping for a new compact crossover SUV for your family. There are well more than others in offered by mainstream automakers and that's before you get into the truly dizzying array of available power trains on the trims. gas, hybrid, electric, plug-in hybrid, a hot sporty version, something of in more white bread, how's a buyer to choose, when faced with option paralysis, it helps to artificially limit those choices, so let's do just that with two of motor trends favorite family friendly compact SUVs, the gas powered versions of the 2023 현대 투싼 100 2023 기아 스포티지, which one is the better by, we gathered up the range, topping 2022, 투싼 limited awd, identical to the 2023 mile, and 2023 스포티지 엑스프로 프레스티지 투 파인드 아우트, 투싼 버서스, 스포티지 스펙쇼, 더 2023 기아 스포티지, 드레스트 투 인프레스 앱 더 트레일 헤드, 앤드 더 현대 투싼, 위치 룩스 라이크 ITDB 모어, 앱 홈 인원, 나츠 디스트릭트, 룩 드라매티클리 디프런트, 프롬 원 언어더, 벗 더 투 컴팩트 SUVs, 쉐어 파 모어 댄 뉴 마이트 싱크, 보스 더 현대 언드 기아 쉐어 플랫폼, 파워 드라이브 트레인지, 앤드 이븐 더 세임 베이식 디멘션즈, 보스 스포트 현대 기아 S 스탠더드 2.5리터 IE4 엔진, 프로듀싱 어웰밍 187HP, 언드 178파운드 푸더브 톡, 대파워 이즈 라우티드 스루 아이덴티클 8 스피드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즈, 덴 투 옵셔널 올 휠 드라이브 시스템즈, 이츠 워스 노팅 올 휠 드라이브 이즈 리콰이어드 포어 더 스포티지 엑스프로, 버트 더 시스템 이즈 펑셔널리 아이덴티클 투 더 원 인 어더 스포티지 마들즈 언드 더 투싼, 더 비기스트 머키니클 디퍼런스 비트윈 더 투 SUVs 이즈 더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즈 17인치 윌즈 언드 올 터레인 타이어즈, 도즈 타이어즈 윌 라이클리, 인프루브 라이드 컴퍼드 안더 로드, 커헤스 앱섬, 익스펜스 브레이킹 디스턴스, 핸드닝 앤드 노이즈, if you are trying to decide between these two SUVs 언드 유 프라이오리 타이즈, 아프로드 퍼포먼스, 룩 엘스웨어, 더 투싼즈 19.69.5 26.7 디그리, 어프로치 브레이크버 디파처, 앵글즈 베스트 더 스포티지 엑스프로즈 18.99.0 26.6 디그리 레이팅즈, 버포스, 아, 카라이크, 어겐, 언레스 유어, 글러튼 포어 퍼니시먼트, 리더 비이클 이즈 케이퍼블 어브 머치 모어, 덴 여 에브리지 내쉬널 팍 더 트레일, 바이 더 넘버즈, 시밀랄리 이프 유 겐 여 데일리 스릴즈 바이 플랫푸팅 여 카즈스라트, 아워 테스트 넘버즈, 올소 서그제스트 유룩 엘스웨어, 이치 어브 더 187 호시즈 인 디즈 투 3,700 파운드 포커즈 무브즈, 어바우트 20 파운즈, 메이킹덤 너플리 에즈 퀵 에즈 언 에어포트 TSE 라인, 보스 SUVs 런 프럭령 2 시속 60마일, 인치 어 글레이셜 9.3 세컨즈, 앤드 이프 브레깅 라이츠 아원, 유어 애프터, 노 더 스포티지 저스트 에즈즈, 더 투싼 인 더 코터 마일, 포스팅 에이 16.9 세컨드, 런 앳 시속 82.1 마일 컴페어드, 투 더 현대 에스 런 어브, 17.0 세컨즈 앳 시속 83.6 마일, 센크스 투 이츠 타이어 어드벤터지, 더 현대 투싼 메이크스 업 그라운드 인 아 브레이핑, 언드 핸들링 테스트, 스타핑 프롬 시속 60마일, 인치 118 피트, 언드래핑 아 피겨 8 코스 인 27.4 세컨즈 앳 0.61 그램 에브리지, êt sabemos 혹시 투 이츠 타이어 도 Lena besides аже cara 벤에似다는 펀치 계곡이 sort of 맨끈 probeб 에브리지 꺾 vien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